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전자금융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이구요. 종목고드는 06357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한국전자금융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을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동화기기와 동전소재 제조 판매업체인데 화폐개혁이나 집회신권 발행, 윈도우 운영체제 기술지원 종료와 같은 이슈에 따른 ATM기기 교체 수요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어 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디지털화폐 관련해서 미국 재무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뭐 이제 디지털화폐 상용화를 위해서 무슨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디지털화폐 주도주 중 하나죠. 앞으로 디지털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가면서 이러한 흐름에 강하게 수혜자로 예측이 되는 한국전자금융이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하고 있는 회사인지 보겠습니다. 한국신용정보그룹 계열의 자동화 금융자동화기기 관리 서비스 전문업체이구요. ATM 관리 사업하고 이제 CD 밴 사업 뭐 이제 고객들에게 현금 인출해 주거나 뭐 계좌 조회해 주거나 뭐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해 주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수료 때 뭐 받아 먹고 뭐 이제 그런 거 현금 물류 사업 뭐 이제 그런 거 영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금융권을 대상으로 화상감시 시스템 사업 뭐 이제 코이스크 사업 뭐 이제 무인 자동차 사업과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배당수익률 되고 있죠. 현금으로는 되고 있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은 2267억, 발행주식수는 3400만주, 유동주식수는 18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 지금 당장은 약간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별로 이제 큰 폭으로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이 앞으로 이제 어 한국은행이 개발에 성공하고 그 기술 이전을 이제 한국전자금융 이제 해주고 이렇게 민간시장에 이렇게 하면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거래를 하고 영유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어 저기 실적 면이 좋아질 상황이 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춰서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가격조정 받고 기간조정 받다가 위로 장대를 크게 쏘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크게 쏘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1선 저항 받고 이제 내려오긴 한데 요걸 만약에 121선을 뚫기만 한다면 충분히 정고점까지도 상승할 동력이 제공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 것 중에 그런 이제 증거 중에 하나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안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봤을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에 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10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윗고리가 많이 달리기는 했는데 충분히 이제 정고점을 한번 터치해 줬죠. 정고점을 한번 터치해 준 상태에서 밑으로 흘러내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긴 다 이제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이제 연출이 되면 이제 어 윗고리 매물벽을 다 소화해내면은 요 위로까지로 올라갈 수 있고 8,7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거겠죠. 이상으로 이제 한국전자금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 어떻게 그 무료 종목을 활용하실 수 있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거 이제 안내문구 이렇게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어 이제 그 X 누르고 이제 초록색으로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21년이니까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아래에 어 그동안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쭉 계속해서 무료 추천을 해주신 거 요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소장님께서 자 07시 44분에 이미 이제 안내문구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어떤 그런 공지사항들 그리고 좀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전일 미국 증시 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적인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경남스틸 뭐 현재가 26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예 뭐 1차 목표가 경남 뭐 9시 4분에 경남스틸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일 추천매수가 26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매수가 대비 11.9% 뭐 상승했습니다. 경남스틸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이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아 살펴 주시는 그런 이제 소장님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 아 이런 어떤 이제 댓글 리딩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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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